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 반건조 생선들 가공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우럭, 그리고 민어, 가자미, 장대, 여러가지 생선들 이렇게 저희가 반건조 제품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믿을만한 해수업 시설에서 이렇게 가공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뭐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반건조 생선들 많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제 믿을만한 곳인지 뭐 믿을만한 상품인지 어 지금 뭐 모르시잖아요 잘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어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어 지금 우럭 같은 경우에 지금 우럭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우럭 같은 경우에 이렇게 활어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어 나머지 상품들은 아마 뭐 선어 선어로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제 우럭 같은 경우엔 저희가 활어로 한 거를 이렇게 좀 보여 드리고 있고요 상품들은 선어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 이제 고등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100% 국내산 이고요 고등어는 이제 자 그 자연산 아 고등어는 이제 노르웨이산 노르웨이산으로 준비했어요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많이 찾으셔 가지고 음 국내산도 물론 맛있지만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좀 많이 선호 하시잖아요 어 그래서 노르웨이산 고등어를 준비했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생선 피를 제거하고 이제 이렇게 좋은 조장구에서 준비했다가 어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어 생선을 음 반을 갈라 가지고 내장을 다 제거하고 세척 작업을 또 지나서 어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척을 하니까 완전 깨끗해지죠 이제 비늘도 베끼고 어 내장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드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척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확인 후에는 이제 또 제가 신한 천일염을 이용해서 어 신한에서 나는 100% 천일염 입니다 천일염을 이용해서 또 맛있게 간을 하거든요 어 간을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돼서 드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거품이 나는게 철염에서 이제 거품을 일으켜 가지고 어 버블로 하는 어 거품으로 하는 어 간을 하는 기계 입니다 간을 하는 기계고 이렇게 또 깨끗하게 음 간을 다 한 후에 어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소금물로 한번 행거네요 소금물로 한번 행거내서 어 또 다른 이물질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난 후에는 이제 또 이제 마지막 손질 작업 후에 다시 이제 저희가 포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마지막 전까지 이렇게 확인을 계속해서 어 하게 되고요 저희가 확인이 다 끝난 후에는 다시 이제 마지막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 지금 한번 보시죠 가공 작업이 다 끝난 후에는 이렇게 건조를 위해서 또 이제 건조실로 옮겼어요 건조하기 전에 한 마리씩 짝짝 다 펴 가지고 어 잘 마를 수 있도록 이렇게 건조장으로 옮겼습니다 어 건조는 저희가 실내에서 건조를 하고 있고요 어 뭐 물론 해풍 맞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요즘 뭐 먼지도 많고 음 지나가는 이제 차들의 매연 너무 많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이렇게 실내에서 어 적당 온도와 어 적당한 바람과 어 모든 것들을 어 여기서 실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실내 건조장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실내에서 건조를 하고요 이렇게 건조해서 나온 상품들 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시까지 이제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가시를 좀 제거 해줘야 이제 드실 때 어 편하고 또 이제 뭐 불필요한 것들은 지느러미들도 다 잘라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포장을 하기 위해서 가시나 지느러미를 제거하고요 어 이제 진공 포장을 할 거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담아 그래서 어 다시 이제 진공 포장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제 진공포장기 입니다 진공포장기 에서 이렇게 4마리씩 두고 진공포장을 하게 될 거에요 이렇게 두고 짠 하면은 어 진공포장이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진공포장까지 다 해뒀기 때문에 한마리씩 이렇게 진공포장을 해뒀어요 그래서 받아보셔 가지고 어 바로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진공포장이 되어서 나오죠 어 신기하죠 어 집 가정에서는 이제 쓸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어 공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진공포장기를 사용해서 진공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품들 한번 보여 드리면은 뭐 우럭과 민어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우럭과 민어를 가장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럭 민어들 가장 많이 찾으시고 어 또 다른 상품들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 일단 우럭과 민어가 이렇게 사이즈 좋은 상품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럭 민어 세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한번 보시고 다음은 여기는 뭐 우럭 민어 장대 뭐 가자미 여러가지 생선들 많이 보이네요 여러가지 많은 생선들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랜시간 공을 드렸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거나 어 주문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건주 상품들 한번 다시 보시고요 어 필요하신 상품들 어 아래쪽에 영상 아래쪽에 보면은 어 주문창이 있으니깐요 주문해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